안녕하십니까 이 뮤직스케이프 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뮤직스케이프 채널 운영자 이동관 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많은 시청자 분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께서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 채널에 기초적인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음악 이론 기초 음악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좌를 꾸며 볼 텐데요 이번에는 10개 정도의 강좌로 만들어서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음악을 전공하시거나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시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들도 계시고 전공자는 아니지만 취미로 성악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공자들이야 학교에서 음악 이론과 관련된 수업을 받으니까 기본적인 상식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비전공자들께서는 사실 악보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강좌에서는 악보 보는 것부터는 가르쳐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악보를 보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께서 음정을 이해한 거나 아니면 조성을 이해하거나 혹은 코드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만 이 기초 강좌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음악 이론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신다면 아마 10개 강좌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상식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강좌가 오픈될 저녁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